오늘 오전 9시 45분쯤 포항 영일만대로 양덕방면 성공 인터체인지 인근에서 대형 트레일러가 도로 공사 중이던 오톤 트럭과 경차 등 차량 2대를 잇따라 추돌했습니다. 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자와 경차 운전자 공사 관계자 등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이들 모두 경상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